하지만 이렇게 밑에 있는 홀 같은 곳은 가야 확인이 안 되시잖아요?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세요. 근데 저희가 조용히 안 되셨을 텐데 이번에는 내가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같이 TOKL이 저는 저는 실력으로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가시고 근데 저희가 정리가 안 되셨을 텐데 이제 이 전망도 너무 좋죠? 네 반응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주